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자의 일생입니다. 남편이 있고요. 처가 있죠. 외계에는 자식들이 있어요. 외계에는 또 이 아들의 며느리가 있죠. 한 집안에 들어와서 자식을 낳고 가문을 형성을 하고 유지를 하고 며느리까지 보면 나이가 보통 어떻게 됩니까 60대 50대 후반이 되고 60대가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이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도 같은 이 사람도 여자예요. 또 이 옆에는 또 여자도 있겠죠. 또 다른 여자들. 이게 아들이라면은. 이 동에는 딸이 있고. 이 사람도 여자예요. 인류의 절반이 일단은 여자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여자가 있기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계속 끊어지지 않고 가계도를 이어간다. 이 사람들이 겪어야 될 세금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면요. 상담을 해보면은 대부분의 경우가 증여세죠. 증여세. 말년에는 증여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둘이 이렇게 살다가 부부가 오손도손 살다가 나중에 남편이의 재산을 모으면은 아내도 줘야 되죠. 줘야 되는데 미리미리 이렇게 주는 남편이 있고 끝끝내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거를 통장을 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치맥기가 있으면은 더 지고 있는 거예요. 소유요. 가정의 안살림을 하면서 평온하게 사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는 분이 있고 그런다 이거예요. 가정의 경제권을 쥐고 있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는 분이 있고 그렇게 한 평생을 산다. 그러면 이분들은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살까 라고 해보면 결국은 웬말에 어렸을 때는 부모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그 다음에 자식을 따른다 했잖아요. 좀 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니까 어떻게든지 자식을 위하려고 교육도 시키고 기러기 가족을 시키고 뭐 이렇게 하고 가죠. 그래서 자식이 잘 되면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은데 그거는 그야말로 대리만족일 뿐이다. 왜? 본인이 잘 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전에 선배 한 분이 검사로 승진하니까 제가 그 형수한테 축하드립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자식이 좋지 내가 좋냐 그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 그분들은 이제 이혼을 했는데 결국 그 말이 맞아요. 자식이 좋지 내가 좋냐 그러니까 각자 자기 갈 길을 간 거죠.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빨리빨리 자기 갈 길을 간다. 우리가 이제 대체로 보면은 40대부터 50대 이 사이에 이혼할 사람들은 이제 다 이혼해요. 그러니까 갈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 갈 길을 가야 된다. 부부간의 인연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매일 것이 없어요. 매일 것이 왜? 전생부터 뭐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타고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악연이 부부의 연으로 나올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혹하고 이렇게 마음이 끄달리는 것은 그 악연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금성에서 인연을 다 했으면 서로 이제 가는 거죠. 자기 갈 길을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이 이혼을 해가지고 가는데 재산을 분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재산 분할을.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재산 분할을 너무 많이 해줬다. 그러면 국세청이 이 사람이 체납자만 남편이 체납자만 사회행위를 걸어요. 남편이 또 이쪽에다가 생전에 증여를 하면 증여서의 공제액 빼고 나서 나머지는 전부 다 증여서 걸어요. 그리고 여자 이름으로는 아내 이름으로 뭐를 재산을 좀 아파트도 챙기고 뭣도 하려고 하는데 가정주부가 소득이 어디 있냐고 해가지고 또 증여서 걸어요. 그러니까 가정주부인 여자가 재산을 취득을 한다.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금으로 이렇게 몰래 몰래 하는데 나중에 남편이 죽으면 그 15년 동안에 예금으로 이렇게 줬던 것들이 다 증여가 나중에 적출이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15년 치 만약에 15년 만에 걸리면 15년 치 가산세를 다 내야 되는 거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징그러운 거예요. 이게 세금이라는 게 보면 피해갈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쫓아다닌다. 쫓아다닌다는 겁니다.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 그러면 도대체 뭐를 가지고 사느냐 남자는 밖에 나가서 직업을 가지고 바쁘게 살고 5분 단위로 바쁘게 살고 그렇게 하다가 정념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우울증 걸리고 있는데 여자는 보통 이제 이렇게 4, 50대 자식이 이제 출가해버리면 자식이 다 커버리면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돌아가시고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집 밖을 나가는 순간에 내 남편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자식은 커버리니까 내 자식이 아니고 그럼 본인만 혼자 떨렁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롭고 적적한 공허함을 뭘로 메꾸느냐 운동으로 메꾸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골프가 참 여자들한테 이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골프가 그렇게 재밌대요. 우울증 해소하는 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 운동이 꼭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색하고 연결이 돼요. 주하고 연결이 되고 술과 이런 색과 같이 연결되니까 저것도 참 바람난 운동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또 어떤 뭐 하나 피하려다가 뭐가 또 겪는다고 그런 일이 또 벌어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다에 이제 이게 종교 쪽으로 이렇게 가는 분들이 계세요. 종교 쪽으로 가셔가지고 그래도 기도하고 이렇게 바른 생활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참 좋죠. 그런데 대부분이 또 그렇게 이 지식으로 뭐를 이렇게 다 하려고 하는 경향이 크다 보니까 입으로는 이게 못 당해요. 논쟁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천이 안 되는 게 문제죠. 그런 것들이 의외로 강하다. 그런 것이 있으면 결국은 종교로 가도 또 공허함은 항상 크다는 거예요. 자식 위안이라고 평생 자기가 자기 옷을 사보지 않았다가 55세 넘어가서 처음으로 돈을 자기를 위해서 돈을 써봤다. 그런 자산가들이 있어요. 종교 쪽으로 이렇게 공허한 마음을 둘이 이렇게 열심히 벌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버니까 같이 식당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니까 남자하고 이제 남편하고는 이렇게 남자는 남자대로 돈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쪽 바깥으로 돌려오고 여자는 여자도 나름대로 바깥으로 돌려야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종교시설에 가서 이렇게 돈을 보시하는 걸로 이렇게 재미를 느껴요. 돈을 딱딱 주면 몇 천만 원씩 딱딱 주면 어디를 가든지 식사 대접을 받는 거죠. 저도 제주도에 어떤 큰 절에 갔는데 돈 천만 원씩 딱딱 주니까 막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같이 따라가니까 일주일 동안 진짜 잘 대접받고 왔죠. 제주도 일대를 다 구경받고 그런데 그걸로 채워지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집에서도 유명한 벤츠 칠공주가 있었다는데 그렇게 돈 주고 이렇게 다닐 때는 그렇게 좋아하다가 또 사업이 좀 안 돼가지고 돈을 이렇게 풀지를 못하니까 또 이렇게 쌀쌀하게 냉랭하게 돼야 하더라는 거죠. 그게 다 사람들의 인심이죠. 그러니까 자꾸 자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돈의 힘으로 이렇게 사는 것도 돈한테 이렇게 고개를 숙일 뿐이지 그 사람한테 고개를 숙여주는 게 아니니까 그게 또 명예가 아니고 명예가 있다는데 그게 왜 자기 거냐 이거죠. 지위가 있다는데 그게 자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서 당시 인생을 살아라 하는 것이 본인이 본인이 살아라 이거 아닙니까 본인의 그런 내 마음 밖에서 이런 걸 의지하지 말고 그게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쪽은 첩은 첩대로 어떻게 보면 이분이 생전에 있을 때 하게 되면 이거는 진짜 첩이죠. 그런데 이게 사후에 죽고 혼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혼이죠.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재산을 많이 불렸어요. 불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을 좀 줘야 되는데 물론 이제 조금씩은 줬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담명을 해버린 거예요. 50대 이 사후하는 사람들이 50대에서 60대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용을 썼으니까 애를 쓰고 그러니까 자기 정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평생 쓸 거를 갑을 해온 거예요. 월급을 갑을 하듯이 이게 정력에너지를 갑을 해오면 빨리 담명한다. 그래서 50대 급사가 많다. 그러니까 50대에 죽어버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혼에 있는 첩은요. 그야말로 아무런 의지처가 없는 거예요. 첩은. 첩은 그야말로 버림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애기가 이제 애가 있으면 애가 있으면 애를 통해가지고 상속권이라도 있죠. 상속권. 그런데 애가 없으면 사랑도 못 받고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아 버리면 끝장이다. 생전에는 뭐가 이렇게 서로가 헤어져가지고 뭐를 좀 내놔라. 재산분할 이런 걸 주라 기여도를 인정을 해서 그런 청구권은 있었지만 죽어버리면은 뭐 재산 달라고 할 수 있는 상속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항상 자기 생존을 위해서 애가 애를 낳으려고 하고 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 본처보다 애첩이 더 재산을 많이 가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애첩이 되는 사람들은 이 재산이 크잖아요. 여기는 저는 본처는 같이 남편하고 같이 살아가지고 재산을 불리는 그 고통을 당했는데 이 사람은 그 결실만 과실을 이쪽에서 따먹어 버리는 거예요. 야금야금 가지고 가버리는 거죠. 야금야금 가지고 가가지고 잠재가치가 높은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가지고 가버리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 사람이 더 큰 부자가 돼 있는 거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이 사람 죽으면 자기도 자기 남자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 찾아가는 거고 나중에 죽으면 이 사람한테 줬던 재산 내역을 알 수가 없어요. 재산 내역을 몰래 몰래 줬으니까 그러면은 국세청은 이 내역을 점다가 상속 재산으로 가산시켜 버려요. 용도불명 재산이다 해가지고 그러면 저하고 이 자식들이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벌면소리하죠. 우리가 왜 내냐고 국세청은 그거는 우리가 모르겠고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지른 행위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 피는 것도 몰래 몰래 피지. 공개적으로 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몰래 몰래 주는 거죠.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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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니까 어떻게 보면 50대에서 서로가 이혼할 사람은 이혼하고 이혼하지 않더라도 둘이 살아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쇼인드 부부일 가능성도 크죠. 그러니까 서로가 내가 노는 건 내가 마음대로 하고 너가 노는 건 너도 마음대로 하여라. 이런 어떤 내가 교수들 이렇게 보니까 교수들 사이에 이런 부부들이 꽤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그 사람들 교수라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이런 자유로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런 게 몸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혼하면 이쪽도 이혼하고 이쪽도 이혼한데 다시 또 재결합하는 사람을 보면 이쪽도 유부남이고 여기는 유부녀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같이 뵙고 여기도 유부남이었는데 또 유부녀하고 이쪽도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쪽도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막 사랑이에요. 사랑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사랑 찾아서 내가 그동안 받아보지 못한 따뜻한 포근함 이런 거를 느끼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찾아가지고 그런데 그게 해결될 일일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사랑해 주는 그런 유혹이 워낙 크니까 사랑 한번 해보고 죽고 싶다라는 게 다 그런 거 원 아니겠습니까? 여자로서는 여자로서는 그래서 사랑 찾아다니다가 또 사기꾼 당하고 이 사기꾼들이 이런 사람들을 엄청 많이 노려요. 노려가지고 뭐 증권에 대해서 아 이거 뭐 이렇게 하면 된다. 또 뭐 이거 이쪽 투자하면 된다. 이거 벤처 아주 좋다. 이런 사기꾼들이 이 사람들을 노리면서 다닌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끼리는 또 선후배끼리가 끼리끼리가 있어가지고 꽃뱀도요. 다 어떤 조직이 있고 모임이 있고 그렇습니다. 등급이 있고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고 3등급이 있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남자들 정부 공유하고 다니고 그래요. 술집에 다녔던 사람들도 이렇게 술집에 다녔던 사람들도 돈을 뭉텅이 이렇게 벌다 보니까 쓰기 바빠요 또. 그러니까 벌지도 못하고 나중에 결국은 또 남자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평생을 남자 찾아다니다가 나이를 먹어도 또 꽃뱀 생활하고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꽃뱀도 어떻게 보면 직업이니까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 사업자 등록시켜가지고 사업소득세 이렇게 매겨야 되는지 그것도 이제 아주 전문인들이니까 범죄 소득이 있으면 그것도 위법소득은 그래도 가능하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횡령, 뱀 뭐 이런 거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꽃뱀같이 이렇게 근거 없는 그런 출처 불명의 이제 그런 돈 가지고 재산을 산다. 부동산을 산다. 그러면 그때 이제 자금 출처 당신이 그동안 나한테 세금 낸 게 별로 없는데 그것도 어디서 샀어? 하면서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국세청이. 그러니까 도처에 뭐 부동산, 주식 뭐 이런 거 재산만 취득하면 이제 취득자금 출처가 어디냐 세법상에도 없는 용어 가지고 증여추정이면 증여추정으로 해가지고 들어와야지 무슨 자금 출처 조사가 주저취고 여드면 국교부가 본인들이 국세청이 아니면서 통보, 편법 증여 의심이 있다고 의심으로 이렇게 통보한단 말이에요. 의심으로, 의심으로 통보하게끔 해 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산만 취득해봐라 가만히 안이틀란다. 국교부까지도 나서면 국세청까지 더 나서고 금가미도 나서고 행안부도 나서고 지자체, 서울시도 나서고 그러니까 도처에 그냥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벌어가지고 이렇게 차곡차곡 재산 모으려고 했더니 그런 것도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맨날 지켜가지고 증여서를 뺏어가지 사이행위도 하고 뺏어가지 이쪽은 이쪽대로 또 뭐 상속세로 뺏어가지 뭐 다 뺏어가는 거였고 그다음에 애교에서 취득자금 출처조사로 뺏어가지 이 자식들은 또 이제 또 싸워요. 또 이렇게 싸우면은 진짜 이 부모가 재산을 물려준 사람들만큼 이게 재산 서로가 화목하면서 살기가 쉽지가 않죠. 왜 애교는 다 각자의 배우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배우자들은 피가 섞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화목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라는 거는 어렸을 때나 형제지 나이가 크면은 나이 먹으면 형제가 아니죠. 무슨 뭐 우애가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우애가 있기가 참 힘들죠. 뭐 우애가 있고